월드타운 두번째는 어제 와도 국수집도 왔어요 어제는 제가 콩면을 먹었고 오늘은 미디엄 제콩은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른 일로도 와요 고지만 원하이들 새콩은 potem 다행히 모른다 다행히 마십니다 이거 어제랑 부위가 살짝 다른데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랑 얘는 좀 다른데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비린내. 고기도 진짜 많이 줘요 여기 볼도 많고, 무기도 많고 너무 더워서 바로 카페 왔어요 카페 안아줘 카페 안아줘 카페 안아줘 아, 라떼 있네 아이스? 응 1라테 아이스? 1라테 아이스? 1라테 아이스? 1라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죄송해요 네, 그거 스위스 아 스위트 아이스 축하 너무 매워 아니, 그건 그건 그런 거 같네요 너무 매워 아, 미소 너무 매워 같이, 같이? 네 이, 라인이랑 콜라보 했나봐 어머, 여기 양도 많은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사이즈는, 모르지만 사이즈 따로 없었지 다른 사이즈 있지 뭔 사이즈? 이거 크다 내가 컴포즈 사이즈 진짜 크다 땡큐 여기가 시원하긴 해 근데 안에가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저기 예쁜 자리 있더라고 저기 응 거기 앉을래? 응 여기 여기 앉아요 여기 좀 조용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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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가 내 전망대가 이뻐 맛있어 안녕 지금 30분 넘게 걸어서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완전 지금 땀범벅 왜 여기 왜 걸어왔냐고요? 그냥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시원하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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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허벅지 엄청 많이 비Jo 안주 도착接 바다가 보여? 어 너무 하나도 안보여요 일단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볼게요 킁킴 실패 비가 완전히 그치진 않았는데 일단 보고 가려고요 비 맞으면서 사진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 바닥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비가 그쳐도 뭔가 맑아지긴 쉽지 않겠죠?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하... 바다가 보이긴 보이네 까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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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망댕입니다 까오랑 구름보소 올드다운 올드다운 찐오인 찐오인 숙소도 보여요 어쩔 수 없네 으으으음 갑시다 뻣어 뻣어 꼭 내려오면 그치 미쥬~~ 어차피 한 개 더 늘어나왔잖아 부피 차이 안 나잖아 그래 저희가 이제 섬에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로 할래? 열라면? 까르보? 에에에에에 볶으면은 그러면 신라면 신? 신, 신죠 bạn!!! 신라면까지 해서 네 개를 샀어요 고고고고고고 수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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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시가 지나면 술을 살 수 있어요 숙약 치킨 게룹 5점 плюс 5편 맥락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일간의 쿠켓 여행을 끝내고 피피성으로 갑니다. 지금 선착장으로 갈 거예요. 페리타고 피섬으로 갑니다. 쿠켓 안녕. 당황하는 건가? 어? 또 빗방울 떨어진다. 왜? 또 빗방울 떨어진다. 이제 여기서 바우처를 보여주고 티켓으로 바꾸면 돼요. 진짜 비오네. 데이트 3번으로 가고 있어요. 치트 3번. 굿을 먹어서 빗방울 떨어진다. 아... 아... 으아... 에엑... 아 뭐야... 아 뭐야... 치산.... 치산사람 보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헬라 이 상황에서 1.30분에 도착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커피 한 잔 하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좀 이른 시간 걸 끊을 걸 그랬나봐요 알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커피 여기서 커피 먹어요 커피 다시 여기서 먹을까? 헬라 아 어 아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아 털ating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잉 아스트로 오다주세요 땡큐 땡큐 안녕 우리가 무려 보딩타임이 한시간 남았어요 한시간 더 남지 않았나 오케이잉 커피는 소스하지만 잔뜩 커피는 김기만두 이거를 보여주고 사면 돼요 근데 보딩 소스도 있어 그렇지 요런게 있는데 게이트에서 찍고 들어가래요 오케이잉 우리는 1등석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스탠다드석을 드놨어요 굳이 또 1등석은 필요 없으니까 굳이 또 1등석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페리엔드입니다 저희는 스탠다드석이어서 요렇게 쭉쭉 닫고요 저기 앞에 버스트 플레이 따로 공간이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제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오늘의 도구 에이 수업을 한 번에 다행히 오케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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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 도구 잘 흡수된 곳 스페인블를 여러분께 바 gardening을reu 먼지 크리 Abdου 밋 inception 스페인 타임 서면 오후 스페인블를 Beweg지 아삭을 보유랑 숍에서 따뜻한 전 OFFICIAL 슬기가 자itzvon 귀엽다. 귀엽다. 앞쪽으로 나가는 길. 너무 웃어. 너무 웃어. 우리 앞에도 가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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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도착. 진짜 가까워. 그래도 좋다. 벌써 도착했어요. 진짜 2분 컷. 맛있다. 뭐지? 망고는 아닌데. 바다가 보일까요? 했는데? 어디? 여기 펜스랑 많이 떨어뜨려 있네. 그렇네. 위에서. 뷰는 약간 이런 뷰입니다. 가성비 숙소. 나무 냄새가 난다. 눈 샤워를 할 수 있고. 여기. 여기. 오. 귀엽다. 9시에 아침을 먹고. 뭐 먹은 게 없어서. 일단 유명한 집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로 첫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앞에. 여기입니다. qui이. 펜스랑. 어디 가. 여기. 여기. 아, 돈? 신발 한 입도 들어와 버렸네 면 아니야? 아 밥이야 밥이라고? 밥을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요? 밥도 주네? 우리 여기 밥 많은데? 이거 두 개 먼저 나왔어요 하나만 더 넣으면 간다 기다려야 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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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우리 애초피페에서의 식사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파인애플 맛부터 가방 왕쌈 계란 아멘 아멘 맛있다 여기가 attain다! 가만히 있음 그런지 맛있어 그래 맛있어 처음에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이 물이 곁에 있음 먹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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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pack 아 뱅 아 응 응 응 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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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저희 다 먹었고 총 700바트 나왔네요 파인애플밥, 포크스테이크, 파파야, 포크까지 이제 여기 골목골목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자막 제공은? 자막 제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